안녕하세요 볼친이의 꽃과 그리고 키친 오늘은요 제가 말린 라벤더 가지고 벽에 걸어놓을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볼까 하는데요 이런 말린 라벤더 굉장히 많이 부서지죠 라벤더 하고 로스 이게 피절블 로스예요 그냥 에어 드라이 바람에 말린 장미가 아니고 약품 처리 한거예요 그래서 생화하고 같으죠 이렇게 볼 때 찌그러지지 않고 이걸로 한번 제가 라벤더 벽걸이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처음에 이 프라이 폼을 좀 여기에다 넣어야 되거든요 여기에 맞춰서 잘라야 돼요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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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갈게요 이게 벽에 걸거니까 무겁지 않아도 돼요 근데 태블릿에 놓고 그럴 때는 가벼우면은 말린 꽃이 있기 때문에 꽃도 가벼워서 이렇게 조금 있으면 이렇게 쓰러지거든요 그러니까 태블릿에 놓을 때는 저 밑에다가 무거운 거 돌 같은 거를 넣고 시작을 하시면은 안전해요 다 하고 난 뒤에 막 이렇게 조금만 건드려도 넘어지고 막 그러면은 안 되니깐요 그렇게 하면은 괜찮아요 이거를 제가 버리고 여기서 주라기 플라워는 항상 주위가 산만해요 이렇게 막 이렇게 떨어지고 꽃이 쭉 말렸기 때문에 여기 잘라놓은 게 있으니깐 대충 잘라서 넣어주세요 이렇게 넣어주세요 처음에는 하다보면은 여러개 넣어서 한꺼번에 할 수도 있는데 너무 여러개 넣으면 안 되구요 한 서너개씩 같이 이렇게 해서 그냥 넣으세요 제가 이렇게 해서 세입을 잡아가면서 제가 해볼게요 꼬부라진거는 좀 뜨시고 이렇게 할 때요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요 많이 걸리고요 제가 맨하탄에서 장사했을 장소가 십세븐니어하고 세븐세븐니어 사이 이십팔과 꽃 도매상 거리에서 제가 장사를 했어요 무슨 장사를 했느냐 하면은 이 말린꽃 이런 재료도 팔고 누가 만들어 달라고 하면 만들어 주고 그렇게 거기서 20년을 넘게 장사했었어요 장사했었어요 이제 그만두고 제가 이리로 올라오게 됐어요 시간이 많이 걸려 그라이플라움 어때요 보이시나요 꽃도 많이 들어가고요 이 일라키아 이라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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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이스크림 요리에다가 로스를 자를건데요 모래색을 한번 달아놓을게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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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념장 어떠세요? 이거 마무리 다 된건데 예뻐요? 아 이게 꽃이니까 아무 데나 걸어도 예뻐요 근데 특히 향이 있잖아요 화장실에도 걸어도 좋고 근데 화장실은 또 습기 있고 그러니까 방에 근데 절대 문에 걸으면 안 돼요 이건 드라이플라우기 때문에 떨어지기 때문에 비절브 시킨 라벤더로 한번 기회가 있으면 만들어 볼게요 그거는 약품 처리를 한거기 때문에 떨어지지 않거든요 그걸로 제가 한번 기회에 있으면 한번 만들어 볼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